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? 얼마전에 성혜은이 인스타그램 비공개 사진을 공개했다는거 이건 알고있죠 그런데 but 2022년 11월 1일 환승네트호 슈퍼스타중에 한명인 성혜은이 인스스로 확인한게 딱 걸렸다는거 일단 외국인 팬들이 포착을 한건데 사진을 보면 첫번째 인증 두번째 인증 세번째 인증 사진까지 아니 그런데 낯익은 분이 계시죠? 네 그분 맞습니다 찰스엔터 와 부럽다 야 이거 진짜 부럽다 야 봤다는거 아니야 혜윤이가 와 진짜 부럽다 진짜 찰스엔터님 채널을 가보니까 역시나 빨라 아무튼 댓글반응은 슈바 찰스엔터 스토리 본거 크크크크 아 찰스엔터 개탔다 크크크 귀여운 성혜은 혹시 막잘래형 뭔지 알아? 근데 항상 중국인 인증만 뜨네 한국은 은스스 인증 없나 더블 데이트 봤다 크크크크크 반박시 당신의 말이 맞아요 슈바